안녕하세요. 저희 이번에 체크인하실 때 저희 버틀러를 담당하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프론트에서 체크인하지 않고 저희 앉아서 편하게 체크인하실 수 있도록 객실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특별한 혜택을 받네. 스위트룸의 힘인 거죠. 그렇죠. 진짜 어떨지. 꿈꿨어 꿈. 꿈꿨어. 아니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돈을 모아서. 맞아 맞아. 이렇게 스위트룸을 하루 놀러 온대요. 친구들께. 오 여긴가요? 맞습니다. 저희. 저희 스위트룸. 드디어. 나 진짜 완전 기대 중. 들어가자. 와우. 왜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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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생각했던 스위트룸이 아니야. 넌 어떻게 생각했는데? 어? 나 방 하나 거실하고. 나도.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? 근데 난 정말 이렇게 클줄을 몰랐어. 큰 아파트네. 그치. 이제 시작입니다. 아니 여기서 이제 반시장하고 있어서 여기서 치면서 얘기하는 거. 그렇죠. 너무 좋다. 여기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등을 밀어주면 되겠다. 누가. 이렇게 돌아가서. 오 마이 갓. 어. 나랑 여기서 같이 가줬잖아. 어? 안녕하세요. 오셨구나. 우리의 짐이 오셨군요. 어머. 이거 제 거. 이게 짐이야? 네. 이게 짐이에요. 어머. 이게 짐이야? 네. 이게 짐이에요. 와 언니. 이거 언니 거라고요? 언니 좀 심하다. 근데. 언니 짐 열 때 저 좀 보여주세요. 궁금해 뭐. 아니 별거 없어요. 아니 별거 없어요. 그러면 짐을 놓고 저희 저쪽으로 같이 넘어오세요. 가자 가자. 와우. 지원 언니 거 좀 구경 좀 해야겠어. 일단 여기는 스위트잖아요. 제 손에 올려도 돼요. 여행의 고수. 스위트 이름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왔어요. 아프네. 앉아서 볼 것도 없어. 네. 볼 게 없어서. 뭐야 이게.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. 이건 책. 그다음에 이거 레깅스. 이렇게 운동복. 신발. 끝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딱 끝. 이게 끝. 내가 부끄러워지려고 해요. 아니에요. 와 짐이 언니 거의 진짜. 큰일했다. 거의 한 달 치. 아니 촬영도 있고. 제 다리를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을 줄 알았죠. 뭐 구두. 그리고 신발. 신발이 이게. 신발. 1박 2일인데. 아니 그러니까. 뭘 입을지 모르니까. 오케이 오케이. 그다음에 수영복. 수영복. 수영복은. 아 내가 수영복을 안 챙겨왔네. 내 거 입으면 돼요. 그래 주고. 뭐 레시 가드. 레시 가드. 레시 가드. 그리고. 뭐 수영복 안 가져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. 사이즈가 비스티지 살 거예요. 그렇죠. 그가 비스티지 살 거예요. 언니 건 작아서 제가 못 입을 것 같습니다. 맞을 것 같아요. 맞을 것 같아요. 맞을 것. 몸통이 제가 커가지고. 와 센스. 언니의 이런 배려. 자기 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. 혹시 안 가져온 사람들까지 데뷔 가지고. 그렇죠. 그렇죠. 오늘 똑같은 색깔이랑 같은 디자인 아니에요 이거. 이 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가져와서 또 혹시.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네. 아 그래서 또. 뭐 색색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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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색별로 가지고 왔죠. 그러니까. 와 대박. 색색별로 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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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 저 걸어놔야겠다. 와 잠옷도 다 구겨졌어. 잠옷 갖고 왔고. 나는. 너 뭐 갖고 왔니. 약. 역시. 난 약. 나는 무조건 약이야. 약이 없으면 안 돼. 짐. 나도 잠옷. 나도 잠옷. 나 잠옷 없으면 못 자기가. 나도. 발사. 넌 그거야? 나는. 역시. 역시 언니 우리. 아 나 진짜 그래. 우리 때는 발사가 필요해. 칫솔. 해님, 달님. 오빠와 나. 오 마이 갓. 나도 칫솔 있어. 아 너무 웃겨. 오빠랑 나. 어. 오빠랑 나. 어떻게. 나도. 나도. 나도 두 개거든. 야 너는 왜 두 개 갖고 왔어? 얼마 전에 여행 갔던 그 패키도 그대로인 것 같아. 나 너무 웃긴다. 나 진짜. 아 평행이론이다. 나 지원 언니 지금 너무 궁금한데 나 구경 가면 안 돼? 한 번 가볼까? 셋. 와우. 이거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안 해도 작게도 잘 안. 이렇게 될 줄 몰랐지? 와우. 이렇게 될 줄 모르고. 아휴. 자. 혹시 몰라서. 바지. 반짝이 바지. 그래도. 우리가 스캉스를 왔는데.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. 반짝이 옷. 자켓. 반짝이 옷. 자켓. 왜 그랬을까. 아니 그럼 혹시.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.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. 네. 나갈 수가 있어서. 밤에 추우면 오늘 비도 온다니까. 이거 제가 드라마 때 입었던 건데. 한 번도 안 입었어요. 한 번 입어볼래요? 아 네. 여기 쏙. 나보다 소윤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. 이쁜데? 이러고 다녀. 귀엽다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진짜 이런 옷이 없어요. 되게 새로워요. 엄청.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게 뭐예요 언니? 언니 옷. 입어보고 있을 때. 진짜? 언니 이렇게 옷을 다 챙겨. 아니 혹시 모르니까. 장소가 많으니까. 오 마이 갓. 진짜로? 언니 진짜 맨날이야. 너무 궁금해서 보고 왔잖아. 언니 옷 사온 거 봐. 이거 자기가 입어볼래요? 매워. 이 만에 자기가 올릴 거야. 매워. 우리 드레스 입고 예쁘게 사진 찍자. 그럼 저희 이제 옷 갈아입고 만납시다. 예쁘다. 어머 너무 예쁘다. 이렇게 한 번. 이렇게 가리시기. 언니 이거는 까라고 입고. 아 그렇구나. 확실하게. 확실하게. 깠을 때도 확실하게 깔려고 입는 거니까. 거기다가 이렇게 가려. 너무 예쁘다. 제가 본 너튜브에서는. 진짜. 엄청 풍성한 이런 거. 입고 찍으시더라고요. 근데 약간 느낌 있겠다. 그래. 느낌 있겠다. 친구들끼리 다 같이. 그러니까 언제 입어봐. 우리도 넷이 지금 만만치 않아. 그렇죠. 근데 요즘. 이렇게 해외를 못 나가니까. 이렇게 스캉스. 서로 친구끼리 돈을 모아서. 이렇게 파티를 한대요. 그럼 오셔서. 이거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. 사진을 많이 찍으자. 어떻게 사진 하나 찍을까요? 사진 찍자. 어 좋아. 사진 찍어야죠. 사진 찍자. 한 분씩 사보시겠어요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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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시작. 배워야 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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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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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. 너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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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예뻐. 중근역이 너무 예쁘시네요. 좋네요. 1092 001 002 001 001 01 절 подготовcroро요. inci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